1번째 응 가고야 아마 가고 있어 여기 언니 나 가 가 어딜 가고 있어요 어떡해 아 이불에 뭐 뿌려놨어요? 너무 잠이 와 더 자요 아니에요 있어줘야 하기도 하고 틈나서 왔는데 가봐야 해서 뭘 오자마자 가요 좀 잤어요? 오늘 피곤해지니까 좀 자겠죠? 하숙이 일이 생겨서 언니한테 있어줘야 돼요 언니 퇴학이라 또 올게요 요즘 제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사방에서 필요하다네 강쌤도 연주할 때 붙어 있으라고 하고 강인욱 결혼한 사람인 거 알죠? 강쌤 결혼한 걸 왜 짚고 가지? 강쌤 결혼한 걸 왜 짚고 가지? 설마 방금 5% 또 올랐어? 25%? 아니 그게... 강쌤 결혼한as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